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죽죠.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라면 호흡을 하면 95개는 좋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오는데 5개는 활성산소가 발생한 거거든요. 우리 몸이 노화되는 것도 녹 쓰는 과정하고 또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런 항산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을 개설, 도와준다.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요. 실질적으로 비타민C는 혈척 ORI 수치가 4천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. 엄청난 기술이라고. 그런데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 A 받는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고요. 내가 약물 치료로 받고 있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는 거고 내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드셔야 되는 거고